펭귄. 펭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펭귄. 차가 찐뜨깔라. 차가 찐뜨깔라. 차가운 곳에서 사는 찐뜨깔라. 시끄러운 거. 차가운 곳에서 사는 새. 찐뜨깔라가 새입니다. 새. a bird. 새. 찐뜨깔라. 자 이거를 한번 좀 보면은. 펭귄. 차가. 차가는 아이스. 얼음. 찐뜨깔라. 찐뜨깔라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짓거리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짓거리다. 짓거리다인데. 코리아말로 찐끄리다가. 토크하다. 뭐 챗하다. 챗트. 뭐 깨블. 워크 원스통. 텅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텅. 텅. 자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펭귄이 어떻게 찐끄리길래. 차가운데서 어떻게 찐끄리길래. 아 시끄럽게 찐끄렸습니다. 자 그래서 펭귄을 갖다가. 펭귄.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렸군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라코타 아닙니까? 우리의 또 즐거움을 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라코타. 우리 고구려 유민들. 자 그래서 라코타 유민들. 차가가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차가 찐뜨깔라. 차가. 차가. 아이스. 영어로는 차가가 아이스라고. 그 저 유명인들이 말합니다. 차가. 콜드죠. 콜드. 맞죠. 차가. 자 찐끄라. 이거를. 이게 지금 찐끄려. 찐. 이게 지금 애매하게 여기 사이에 이걸 또 박아 넣었는데.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헷갈리게 뭘 하나씩. 자 찐끄려. 벌드라고 했는데. 쇠를 갖다가 체로키. 네이티브 체로키도 그렇고. 뭐 지껄려. 시껄려. 뭐 이런 발음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지껄려. 지껄리다. 지껄려. 벌드. 지껄려. 지껄리다. 지지베베 지껄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어원을 얘기하는데. 이거. 귀중한 어원을 얘기하는데. 5월 5일. 2020년. 5월 5일. 20년. 5월 5일. 벌써 모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지껄려. 이 지껄려가 뭐냐면.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이나. 지지. 지읒이나. 지. 지읒이나. 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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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겐은. 그죠. 우리 우리 이제 하도 많이 해가. 그래서 지껄려는 시끄러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껄리다. 뭐냐. 투싱. 노래하다. 새는 노래하죠. 시끄럽게. 인간이 봤을 때는 시끄러운데. 얘들은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샤드. 과함을 지는 겁니다. 과함. 그래서 라코타. 차가운데서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새를 펭귄이라고 합니다.